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공공가계빚 폭쟁 부채역습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가구당 빚이 21년 3월 기준으로 8,800만원입니다. 그전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한 7%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그 중에서 30대의 증가율이 11%에 달하다고 합니다. 30대 가구들이 주택을 구매하겠다고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낸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공공부문의 빚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증가속도가. 12월 16일 작년 발표된 공공부문 부채는 2020년 기준으로 1,280조. 그러니까 그전 연도 대비해서 150조가량 150조가량 정확하게는 147조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총성산 대비 부채 비율도 66%로 1년 사이에 7%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 부채는 지방, 중앙, 정부부채인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부채에 비검용 공기업 부채를 더한 거라고 하네요. 좀 헷갈리죠? 그냥 대략 그렇다고 보시고 그런데 정부가 결국에 나라 돈을 펌프 쓰는 데다가 공기업의 방망 경향이 지속되어서 그렇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공기업은 한국전력 한국전력 등 주요 15개 공기업의 적자가 21년대만 해도 6조가 넘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방망하게 무분별하게 돈을 써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채무,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2018년에 이미 106%를 넘었다고 합니다. 국가채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올해 지금 현재 1075조가 넘었고 최근에 40조니 50조니 적자재정 편성해서 그냥 1100조가 넘어가는 형식인 거죠. 어처구니 없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재정, 준칙조차 안 만들고 있고 입으로만 연금기업도 드는데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있고 나라의 빚은 점점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렀죠.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가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막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한 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또한 빚을 더 내겠다고 더 앞장서서 빚쟁이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더 떠들고 있으니 그냥 암담하고 답답할 뿐인 거죠. 이미 빚의 수령에 빠진 경제 주체들, 공기업들, 뭐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다 난리인데 과연 앞으로 엄격하게 긴축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싶은거죠.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연속 두 번이나 올렸던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매우 심각한 엄중한 상황임을 알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벌써 시중금리는 한국의 시중금리는 5%, 6%이죠. 그리고 지금 조금만 지나면 시중금리가 7%, 8% 되는 건 그냥 일도 아닌 거죠. 3월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더 심하게 2월달에 기습 인상을 할 거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우려스럽죠. 환율은 환율 당국이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1200원에 육박하고 있고 덜썩덜썩거리고 있죠.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1300원, 1250원 그냥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식료품 가격, 공산품 가격, 공공요금 계속 덜썩이면서 물가가 지금 치솟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급등되고 빛 폭탄은 계속 재깍재깍 지금 다가오고 있고 3월 말에 자영업자 원금상환 이자에 유예했던 거 돌아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또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미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창력시킬 의지는 없고 그저 미루고 미루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까지 핵폭탄이 돼서 그냥 일관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려고 저러는 건지 정말 우려스럽죠. 지금 정치권이 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온갖 다 쏟아내고 있죠. 다 뭐 돈 준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주면 그 돈을 누가 갚습니까. 누구 보고 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체군이 없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민간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고 민간 경제 활력이 매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국내 총생산에서 총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64.8%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계속 빚만 내서 계속 뭐야 뭘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개개인들의 부담으로 똑같이 돌아온다 라는 거죠. 심상치 않죠.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쩌려고 저러나 싶은 거죠. 어쩌려나 계속 이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계속해서 썸썸이를 늘리고 있고 어쩌려고 이러나 싶은 거죠. 회복은 안 되고 있고 정부는 방만하게 그냥 무정부 상태로 그냥 아수라장이 돼서 저러고 있고 저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도 오르고 사람들 소비 위축되고 소비 위축되면 각 기업들의 매출 줄어들고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불안할 것 같은데요 더 우려스러울 것 같은데요 사실상 가계도 기업도 전부 빚내가지고 버틴 건데 무슨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냈잖아요 2021년은 그리고 지금 2022년은 연초부터 지금 빚내겠다고 지금 수작 부리고 있고 아니 어떻게 22년 시작하자마자 적자재정 추가경쟁 예산을 얘기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세 최고의 606조라고 하는 그 뭡니까 본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또 빚을 내겠다고 얘기하니 저거는 그냥 저거는 참 정치인들 참 정치할 자기가 없다는 생각이 막 들 정도인거죠 지금 가계부채 1850조 1850조 1900조 인거예요 지금 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증가속도가 감소였다 뿐인거지 지난 2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가 244조 250조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4% 래요 그 전년도보다 또 5% 는 거래요 무슨 놈의 무슨 놈의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최악일 수 있냐 라는 거죠 영끌 비투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에 전국에 부동산 투기 바람 불어 넣어서 온갖 비 다 내게 만들고 주식시장도 저렇게 조작해가지고 두배 이상 널려가지고 비투하게 만들고 1대 30대들 다 빚쟁이로 다 전락시켜서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쩌려고 저러는 거죠 나중에 죽을 때까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 아래에 있던 무색이 많은 이들 나중에 이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싶은 거죠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 최악 온갖 부정부패 다마 지방 토우들하고 이렇게 결탁해 가지고 나쁜 짓거리라 나쁜 짓거리라 다 하고 다니고 세금 혈세 낭비하는 도둑실쟁이 하는 큰 도둑들이지 않냐라는 거죠 너무 부채가 심각하고 그 부채 때문에 한국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나라가 디폴트 부도 파산 이러라도 놀랍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왜 너무 심하니깐요 너무 심각하니깐요 근데 과연 이게 왜 이럴까 라는 생각들도 하는 거죠 일부러 빚 내게 만들고 감당 못하게 만들어서 빚쟁이 되기 위해서 노동력 부가의 사항을 기득권들이 재벌과 족벌과 정치인들 구의직들이 노동력 부조 현상을 타개하고 임금 적게 주고 더 오래서만 부려먹고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무새히 많은 하청민들을 양성해서 자기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게 하려는 그런 수작이 아니었나 기독군들의 그대한 사기극 조작극이 아니었나 짜여진 작업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더더욱 더 드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일부러 빚을 지게 해서 부채의 역습으로 무수히 많은 중산층들이 서민들이 하청민으로 전락하게 만든 거다 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무리하게 빚을 지지 않고 최대한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렇게 지내야지만 이 부채의 역습에 휩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 힘들고 어렵고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생업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키워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이 사항을 잘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모자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